둘! 셋! 아 셋!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 입니다 지금 현재 한군도 안 들어가고 계시네 시작할 때쯤에 근데 왜 핸드폰 화면이 어둡지? 조명 좀 켤까요? 안 되네 여기서는 내 핸드폰을 어둡게 해 놨나봐 그래서 그런거 여기서 오다가는? 아 방법 방법 어, 일단은 어, 발가졌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 근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겠어? 요렇게 대고 있으려구요 저희가 가려져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 저희가 이 댓글을 저희가 지금 네이버나우에 와서 네이버나우에 와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네이버나우 기다리고 계시죠? 네! 문나잇 기다리고 계시죠? 문나잇은 몇시라구요? 아홉시 문야호 얘 몰라 시간 말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바로 2월 2일 6시 앨범이 나왔습니다 telanie 왜 길게 하는 편 encourages 이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오자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오자도 아직 오자지옥 오자지옥야 혜진이 부터? 혜진이 너무 오히려 라고 혜진이 너무 오히려 라고 혜진이 언니부터 이럴 수 있는데 혜진이 시작! 혜진이 오늘 앨범이 나왔는데 혜진이 이 소감을 혜진이 지려 갈겼다 혜진이 지려 갈겼다 혜진이 우리 갈겼다 혜진이 왜 우리를 갈겨 혜진이 왜요 혜진이 모르겠어요 혜진이 정말 행복해 혜진이 아 뭐야 혜진이 짜증나 혜진이 징구 그 자체에 혜진이 징구자 혜진이 좀 놀라운데 혜진이 지금 뭘 먹고 있는데 혜진이 무엇인가요? 혜진이 오레오 아이스박스 케이크인데요 혜진이 제가 디저트를 안 좋아하는데 혜진이 오레오 아이스박스 혜진이 드셔보실군 혜진이 휘인이요 혜진이 진짜 맛있는데 혜진이 나 이거 좋아해 혜진이 쿠크 달라고 할까? 혜진이 이거로 가져 혜진이 맛있지 않아요? 혜진이 크림치즈 맛이나 혜진이 그런 거 있어서 혜진이 맛있나요? 혜진이 너무 맛있죠 혜진 맛있는 걸 오자로 말을 해 혜진이 근데 이거 먹고 혜진이 취약 상태 잘 확인해야 돼 혜진이 먹읍니다 까매진 혜진 오레오 조심해야 됩니다 혜진 됐죠 됐죠 혜진이 드디어 됐어요 혜진이 네 혜진이 살짝만 뒤로 밉게요 혜진이 뒤로 밉게요 혜진이 핸드폰인데 혜진이 죄송합니다 혜진이 뒤로 밉게요 혜진이 너무 두두워 혜진이 오목렌즈야 혜진이 아 오케이 혜진이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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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의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문나잇을 멤버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멤버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플레이리스트? 아 플레이리스트가 아닌데 샛리스트라고 해야 되는 샛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어 미미야! 아주! 나 대표야 아 말을 좀 하네 아유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호기심을 자극하지 아마 엄청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무무들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거의 너무 기대감 또 주신걸 아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망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실망스러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난 이것도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쵸 그럼 다음에 또 네네네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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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저희가 간 매번 하진 않았지만 그 쇼케이스 쇼케이스 손이 가봐 어 갔다와 갔다와도 돼 갔다와도 돼 그냥 그렇게만 가도 되겠다 그냥 나한테 가려 아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어 거기서는 안 보여 오케이 저희가 간간이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이제 쇼케이스를 이번에는 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쇼케이스를 못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하늘 오늘 네이버나운 문나잇에서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꼭 풀네임을 붙여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불들어? 어 없네 아 이해 없어? 스튜디오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우와 반응 반응 스포 장난 아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책상을 조금이라도 치면 이게 반응이 될까요? 아 책상을 치면 안되네요 바로 움직이지 마 네 움직이지 맙시다 오케이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크크크 하하하 오 진짜네 어 왜 안 올라가? 아 놀래라 그러네 수동인가요? 아니 아니 자동이야 자동이에요 스튜디오 문나잇 마을키타 아하하하하 널 사랑해 라고 하시네요 진짜? 오 널 사랑해 해봐 널 사랑해 들어가는 거 어? 널 사랑해 내가 한 번 해봐 아 그거 해봐 아니 나 다른 거 하려고 했네 다른 거 하려고 했네 그건 하겠어 해봐 난 널 사랑해 너희 모두 내 주 사랑해 사랑해 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아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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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고마워 고맙겠지 우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우리 진짜 그 계속 새해 다른 우리 그래서 오자 토크하고 자 우리 무무들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대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성심여중 우리 중학교 오케이 성심여중 성심여중이랑 성심당이랑 같은 거야? 아니에요 성심당은 빵집이죠 심이고 얘네는 심 아니야? 심 심이야? 우리 심 거기도 거기도 심 같은 심시네 같은 심이구나 그냥 우연해결치 아 귀엽구나 댓글 볼게요 I love you girls I love you girls You are 노래를 지금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살짝 불러드릴까요? 노래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노래 나왔어요 댓글 댓글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용서언니 손가락 왜그래요? 용서언니 손가락 왜그래요? 다쳤어요 휘인아 휘인아 나 이 댓글 읽어도 언니 얘기해주세요 언니 아 저 이 손가락은 별일 아니고 오늘 바지를 찝다가 오피니에 찔려가지고 휘인 그게 제일 나쁜 휘인아 이거 한번 읽어줄래? 오늘 휘인언니 컨셉 오늘 휘인언니 컨셉 할머니가 근데 나도 이 옷 입으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왜요? 빈티즈데 둘이 살짝 퍼플이오 오늘 파스텔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쪽 할머니라고 해 아니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다 여기 내가 먼저 왔다 여기 근데 요즘 나는 그 시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시장 아니에요 하하하하 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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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시기요 고급한데 나 이제 빈티즈 너무 예뻐요 소화력무엇 고마워요 손을 엎드려 잘 빡기지마 귀엽큐큐큐 귀엽큐큐큐 둘도 오늘 네이비 맞춘 거 같아요 네이비도 맞춘거에요? 어? 아니에요 불문이야 아아 맞춘다 동파라 동파라 맞췄네 랩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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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 랩 랩어라인 이거 되게 느낌이 이상해 보는 사람 진짜 묘해 원래 데칼코마니였다가 하나로 합쳐진거에요 날 먹었어요 왔어요 언제 합쳐졌어요 아우 진짜 자 오늘의 TMI TMI 올티 저는 오늘 스팸 계란말이 스팸 마리를 먹었어요 계란이 짜다 그래서 제가 불러요 아아 정말 TMI다 배가 부르다 자 다음 화사양 저요? 저는 TMI가 사실 저는 이거 이제 TMI를 했는데 TMI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말하려고 이건 이제 안되고 이건 안되고 네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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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용키를 용키를 용키 안되고 또 산책했다고 용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다른 별 용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용선 오늘 오늘 아 오늘 오늘 운동하고 왔잖아 그런거 얘기해 오늘 바지를 한번 갈아입었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바지를 한번 갈아입었다는 점 오늘 그래서 그 색깔을 한건가요? 원래 무슨 색깔이었는데 같은 청바지였어요 근데 너무 길이가 길어서 바지를 갈아입은 정말 TMI였습니다 아우 저 TMI인데요 오늘 룩의 TMI 멋져서 네 자 그리고 또 누가 할래요? 저는 리허설 때 삑살이 났어요 어? 몰랐어요? 어 어디? 어 뭐야? 티 안났어? 진짜 몰랐어 아 났어 뭐 어떤 고음 고음 하다가 고음 맞잖아 그 중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티가 안났습니다 티가 안났습니다 네 화사씨는요? 저는요 네 제 팔꿈치 그만 맞으세요 아니 뭐 팔꿈치를 맞으세요? 아니 뭐 팔꿈치를 맞으세요? 어 저는 아 아 그걸 먹었어요 그 파니니를 먹었어요 오 파니니 오 파니니 오 파니니 집에서 집에서 파니니 뭐 우리 안먹어 파니니 파니니 하니까 게임 생각난다 게임 파니팡? 아니 아 아 아 나 잘 몰라 몰라 그럴 수 있어 자 다음 지금 다음 또 댓글 올라온게 포토타임 어 언니 어디 포토타임 포토타임 해달라고 아까 왔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쳤카 하나 둘 셋 체카 하나 둘 셋 체카 네 좋아요 자 지금 말이 나오.. 지금 300만 하트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 번 드릴게요 어..어..어..어..시만.. 나중에 박수를 못 쳐요 여러분 아 Love this WAW 이번 앨범 너무 좋다는 또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요 미쳐요 이번 앨범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구체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네 20자 이내로 서술해도 돼요? 좋습니다. 20자 서술 자 My Best Girl 네 Best Girl 오케이 오케이 맞죠 하라고 하시는데 아 지금 또 저녁시간이어서 맞죠 하라는 또 댓글이 있어요 아 맞죠 하라는 뜻이 맛있는 저녁이었어?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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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랐어? 몰랐어..그냥..그냥 인도네 영어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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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없어 내가 방금 지어놨어 한 번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용선 달고 쏠라네 맞죠? 그럼 맞솔 맞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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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Age는 진짜예요 저는 문신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예요 아osp perspectives 솔직히 진짜 뮤비 때 개구쟁이처럼 uki 꾸러기처럼 여기다 별을 달았었다고 Lilly iden 라니구나 제가 라니였어요 이번 노래 비하인드 이거 말해주셔야죠 knew였어요 그냥 스티커 꾸러기카고 싶어서 놀이 일종의 놀이 그냥 나만의 자기 만족 그냥 나만의 표출 나만의 표현 표현이 지워졌네요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거 나만을 표현하는 방법 젊은이 젊은이죠 휘인이에게는 젊은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젊은이 할머니 젊은이 할머니 젊은이 젊은이 젖은이 언니가 예쁘게 찍어주면 됩니다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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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님 젊은이 젊은이 와 사람들의 창의력이 오!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오늘 입은 티셔츠 대형 오늘 입은 티셔츠 대형 뱀을 살짝 바꾼거네 OTM이야 그럼? OOTD 오늘 입은 티 대형이구나 오늘 입은 티셔츠 대형 대형 오늘 룩을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고 OOTD OOTD도 되겠네 뭘 입은? 오늘 입은 티셔츠 쉣 꼭 데미와 쉣할때 쉣 자 여러분 이번 앨범 비하인드스토리 비하인드스토리 풀면 안되죠 왜요? 눈 다 있어서 풀어야죠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 VM도 네이버거고 나도 네이버사람이에요 네이버사람이세요? 네 저 네이버에 직원이에요 네이버에서 조금만 스튜디오 하나 쯤 있어요? 쯤? 있죠? 제 얼굴이 대면 오셨습니까? 네이버에서 조금만 스튜디오 하나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오 조심하세요 네 제 핸드폰이니까 조심하세요 자 요즘 꽂힌 음식 꽂힌 음식? 꽂힌 음식? 꽂힌 음식? 아 근데 틈새라면 아 틈나 틈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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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틈새라면 Damn 넌 모르지 H.I. 모르지 H? 이런거 모르지 H.I. 하이? 응 모르지 하이 그럼 바이 바이 이건 어떻게 해 언니 그게 얘기했었잖아 몰라 바이는 어떻게 해 바이 그건 어떻게 해 바이 뭐죠? 비 바이 이거 몰라? 그래서 자꾸 그랬던거야? 그럼 왜 같이 했어 우리랑? 그냥 하길래 그냥 하길래 나도 낀거야? 흐름이 올라타고 좋아 좋아 이렇게 진짜 무슨 얘기했지? 몰라 나 몰라 요즘 꽂힌 음식 아 틈새라면 틈새라면 요즘 틈새라면 배달되는거 아시죠? 응 근데 이제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태안 대박이다 근데 너무 좋아 진짜 그래서 라면이 들어가고 있어 도앤점 도앤점 그거 그거 먹고 싶고 요즘에 열라면에 순두부를 아 맞아 해가지고 유행이야 유행이 빠르네 먹방 진짜 빠르다 둘이 그러면 둘이가 알아와서 우리한테 둘이 젊어 당연히요 아 자 다음 위리 좀 과해 우리는 과해 그랜디를 이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하게 한 이 정도 건너 뛰어 자 다음 먹방 아 다음 먹방 이거 솔라스트 아니에요 다음 음식 자 꼬치는 음식 꼬치는 음식 꼬치는 음식 딱히 없어 응 낙앤히 더 밝게 빠해 하트 주세요 둘 셋 하트 어? 언니 이렇게 해야지 언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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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언니 하트 언니 이거 특허네 야 이러진 않았어 하트 하트 이건 심했다 이건 심했어요 하트 해주세요 이거 심했어요 하트 용서 언니 하트 가스 하트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뮤비 중간에 애들 웃음소리 뭐예요? 하트 아 간주라고 하트 네 거기에 이제 하트 poi 효과음 놀이터 같은 일 그다음에 일상의 소리라고 할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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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입니다 하트 하트 네 레인보우 빛지 대박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냅니다 근데 제가 왜 휘인이보고 양치질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치질 하는 걸 보여달래 네? 아 몰라 휘인아 양치질 하는 걸 보여줘 무슨 말이야 그게 뭔가 부끄럽잖아 그런 게 어딨어? 몰라 이거 계속 지나갔어 양치질이 양치질이 부끄럽게 전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마마무 최고예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게 좀 느린가보다 어 또 러브 프롬 파키스탄에서도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올라 스페인 스페인 예 폐용 해달래요 폐용 폐용 이제는 툭 치면 나와 툭 치면 나오네 완전 툭 폐용이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요 WA WW 타이틀 저도 타이틀 올 타이틀 애정 가는 게 타이틀이죠 이번 곡에서 노래가 아주 좋고 뱉는 팬분들이 또 좋아한다고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무 아르헨티나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터키에서도 터키 필리핀 잠깐만 맞아 그 얘기 해야 될 거 있어 안혜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보고 왜 왜 나 내 최애사진이야 그게 아직 공개가 안된 이제 가큐 사진 아니야 공개 됐어 그때 사진들이 언제 아 그 영상 말하는건가 앨범 보고 하는거 그래서 내가 이제 언니한테 올려도 됩니까 근데 중요한거 우리한테는 모르고 전하잖아 왜냐면 판대할거 저도 좋아해요 나 지금 아오오 아 그니까 좋은데 좋은데 이제 언니 그거 언니가 찍어둔거 아 내가 안 찍었을거 나 보고 나 보고 우는데 자 여러분 지금 네 이쯤에서 현재 시각 8시 36분이구요 네 또 저희 이번 라이브 아니 네이번 아웃 스튜디오 문나잇 아니 스튜디오 문나잇은 또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10분 전에는 마무리를 해서 아니요 저희가 40분 내에는 마무리를 치셔야 될 거 같아요 아 아 역시 MC시네 크롬이 낭낭 MC라고 하지 말고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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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이 낭낭 낭낭걸 문나 문낭나 이거 과해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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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팀은 모든 사람이 알면 과해 낭낭 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풍경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C compt 또 러브 it from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welcoming Vedicai 어머 아 올리 광 네 멕시코 멤버들 에 tirar 뚝딱떼 래퍼라인 어떻게 갑? 우리 프리스타일 아니지 우리는 댄서야 우리는 안무하는 우리 댄서야 우리는 래퍼라인 안무를 하잖아 댄서고 여기는 래퍼고 우린 이름만 래퍼라인이고 우리는 프리스타일 랩만 하고 우리는 춤추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프리로 춤을 추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프리스타일 랩만 취급해 이따가 막 이마만 있으면 달려 러브프롬 대만 대만 그리고 좋아요가 지금 600개 돌파했습니다 600개 러브프롬 이란 자 그리고 볼랑 잠시만요 러브프롬 이란 이란 아 9시에 문나에 보고싶은데 주지수 학원 가서 못 본대요 주지수? 멋있는데? 주지수 주지수 어쩔수 여기에 혜진이 와인이 귀여운지 해명해 주고 가십시오 왜 귀여운지 해명해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 왜 귀여워 진짜 되게 왜 귀여워 말로해 말로 아 몰라 이게 좀 혜진적으로 살짝 그런가 봐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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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프롬 러시아 러시아 오 러브프롬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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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프롬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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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맞나? 응 이거 블러멘타닌이잖아 블러멘타닌 싱가포르 이거 불렀었는데 우리 맞아 싱가포르 어 코리아 코리아래요 러브프롬 코리아 러브프롬 브라비오 브라비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해외팬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진짜 네 지금 또 지금 스튜디오 문나잇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서 또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요정도 요정도 텐션 요정도 텐션 지금 40분이네요 유지를 하자고요 요정도 지금 8시 8시 40분이고요 여러분들 네 20분 후에 저희 어디서 보면 되죠? 20분 후에 네이버댑 스튜디오 문나잇 Where are we now? 네이버댑 네이버댑 오 파이팅 우리 같은 나오네 네영 찢었다 네이버 앱을 깔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준비하러 네 지금 벌써 40분? 네 40분요 어차피 한 15분 이따 또 묻어놔요 아 근데 목이 좀 갔어 계속 묻어가지고 자 그러면 자 한 명씩 큰일이야 엔딩 요정 갈게요 언니 혼자 하자? 네 자 아 나야? 하나 둘 셋 오예 아 했어요? 나 찍고 있는 거 같은데 했니? 아니 나 지금 엄청 열심히 하네 하나 둘 셋 너 손 되게 이쁘다 오 손 진짜 손이 아 됐어 이제 아 오케이 이거 해도 돼 그쵸? 요거 한번 가고 2, 2, 2, 3 자 갈게요 어 갈망 어 갈망 어? 어? 갈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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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 막 갈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길래요 네 이따乾 이따 봐요 네 네 한 19분 후에 스튜디오 문나잇 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할머니 기다릴게 굿나잇 굿나잇하면 안 되지 아 우리를 좀 이따 봤나요 굿나잇 굿나잇 나이 나이